콘서트 부문입니다. 콘서트 부문의 최우수상, 시상은 심사위원 강혜원님 그리고 배우 박형식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콘서트 부문 심사위원 강혜원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시상식에 시상자로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저도 박형식 씨와 함께 시상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 심사위원님께서는 매해 수많은 작품들을 보고 듣고 하실 텐데요. 콘서트 부문 심사위원으로서 해가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콘서트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관객들을 전혀 만날 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아티스트들이 수준 높은 비대면 공연을 보여주셔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연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형식 씨의 소식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전역 후 첫 국기작으로 스릴러 드라마 해피니스에 출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역할인지 미리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굉장히 영민하고 또 강단이 있는 또 아내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있는 형사역을 맡았고요. 11월 5일에 첫 방송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꼭 본만 사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상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제8회 2대1이 문화대상 최우수상 콘서트 부문. 먼저 지난해 주요 작품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매우 쟁쟁한데요. 시상해 주실까요? 네, 콘서트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박형식씨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8회 2대1이 문화대상 콘서트 부문 최우수상 트와이스 비욘드 라이브 트와이스 월드 인 어데이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맨 앞줄에 앉아있던 트와이스 멤버들이 수상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콘서트 부문 최우수상 비욘드 라이브 트와이스 월드 인 어데이 남녀불문 폭넓은 연령층에게 두루 사랑받은 히트곡이 워낙에 많은 또 그룹이니만큼 온라인 공연임에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함께 즐기는 대중음악 콘서트의 재미와 가치를 충분히 느끼게 해줬다. 그래서 한류의 힘을 재증명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역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